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도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클래스 OT입니다. 벌써 장클래스가 시작되네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수능도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죠. 여러분 최근에 9평 시험 치셨을 겁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쉬웠죠. 선생님이 문제들을 쭉 분석해 보니 그 출제진들이 속으로 쉽게 쉽게 무조건 쉽게 라고 속으로 외치면서 출제한 시험지 같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여러분 뻔하게 예측하시잖아요. 수능이 이 정도는 아닐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어렵게 나올 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뭐가 어렵게 나올까요? 최근의 흐름.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9월 평가원 시험을 보면 뭐가 어렵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 포인트들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독서론이 어렵게 나올 리는 없고 사회 지문이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수능 사회 지문도, 경마식 보도, 그렇죠? 올해 6월 과두제 경영, 그 다음에 올해 9월도 공정거래법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들의 공통점이요. 거의 지문의 내용의 반 정도는 EBS 교재에 고스란히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회 지문의 흐름이라는 건 보이는 거죠. 이 사회 지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EBS 교재를 좀 꼼꼼하게 봐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들을 확인해 볼 겁니다. 과학 지문은 어떨까요? 작년에 이상치, 이런 것들 나왔죠.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 6월에 탄소 결합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다음에 이번에 블록체인인데 그렇게 편하게 읽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 제재도 물론 EBS 교재하고 연관이 조금은 돼 있지만 이 과학기술 제재 연습을 좀 해야겠다. 이건 선생님하고 실제로는 월클래스에서 과학기술을 많이 보긴 했어요. 다른 제재에 비해서. 그다음에 그렇죠? 독서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가나 지문일 것 같고요. 작년에 동양철학 지문, 올해 6월에 에이어 지문, 9월에는 쉽게 낸다고 예술 제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수능에서 이렇게 예술 제재가 또 출제될 가능성은 센 보기에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철학 제재, 인문 제재 위주로 공부를 좀 해야겠죠. 그리고 보기 나오는 16번 문제, 이런 문제가 올해도 수능장에서 어렵게 출제될 것이다 정도는 예측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문학은 어떨까요, 여러분? 문학. 고전 소설이 어렵게 출제될 것 같진 않아요. 6월, 9월 작년 수능을 봐도. 현대 소설은 좀 애매모호합니다. 작년에 문학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현대 소설이에요. 골목안. EBS 교재하고 무관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6월, 9월이 전부 다 EBS 교재입니다. 그리고 제시된 부분도 EBS 교재 부분과 다르지 않아요. 많이 겹쳐요. 그런데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죠. 일단은 EBS 교재에 있는 현대 소설들 다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렵게 출제될 때를 대비해서 낯선 현대 소설들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현대시가 어렵게 출제되면 아마 EBS 교재 외에 있는 한 작품. 이 작품이 작년처럼 좀 까다로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처럼 까다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고전수필입니다. 올해 6월, 9월의 고전수필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작년에 잊음을 잊어야 할 걸 잊는 것은 병인가 뭐 이런 구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까다롭게 다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장클래스에서는요. 장클래스가 전부 나오겠지만 전부 10강입니다. 10강. 여기 보세요. 장클래스가 전부 10주 차로 구성돼 있는데 격주제로 바탕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5주는 선생님이 수업을 해요. 교재를 바탕으로 수업을 할 텐데 이 수업을 할 때 주로 할 게 그 어려운 지점들을 연습하는 훈련들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9월 평가원에 나왔던 지문들을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낯선 현대소설, 그 다음에 인문, 철학, 가나 지문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거창하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그래서 정말로 어렵게 나올 만한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집어서 연습을 좀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설명은 다 된 것 같네요. 이 10주 차요. 수능 치기 직전까지 수업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능 치기 3일 전에 막 업로드 되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수능 치기 직전까지 그렇게 좀 열심히 끝까지 한번 달려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바탕 모의고사 안 칠 때 모의고사를 또 한번 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다른 모의고사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킵바탕이라고 올해 나온 바탕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올해 나온 EBS 교제와 잘 연관되어 있는 그런 모의고사 세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탕 모의고사 파인할 때 5회면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꼭 킵바탕 모의고사 5회분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봅시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